한글자막 by 한효정 숨기듯이도 보나와 바리에 투명하게 스치를 하지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 초콜렛의 물감으로 빛밤울 그려진 가로등분 바른 보라색 물감으로 시선처럼 모두가 토화지 속에 그려진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네 욕심 먹는 사람 얼굴 찌푸린 사람 마치 그리처럼 행복하면 좋겠어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 초콜렛의 물감으로 빛밤울 그려진 가로등분 바른 보라색 물감으로 시선처럼 모두가 토화지 속에 그려진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네 욕심 먹는 사람 얼굴 찌푸린 사람 마치 그리처럼 행복하면 좋겠어 그만큼 힘들어 비하니 스피리티에 떠나는 버리에 규명하게 시키리라니 소식 스피리티 루픔 도대체 미니스토리티 스피리티 스피리티